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1년 5월 13일 여행 63탄 시작!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자 여러분들 모두 들어오십시오 자 여러분들 오늘 온곳은 4층 규모의 어떤 사우나와 함께 있는 폐여관 폐모텔을 봤습니다 보십 보이시죠 현재 1층은 뱅뱅이 때문에 네 이전에 왔었는데 방송 진행을 못했습니다 귀신인지 사람인지 모를 형체가 찍힌 장소이기도 하고 살인기가 머문다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현재 여기는 2층 올라가면 3층 4층입니다 4층 규모인가 여긴 느낌이 틀려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렇치라 여기 느낌 좋다 여기 냉동이 들려 저쪽도 약간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불을 일으켜 보게 치즈 잠시만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사람이에요? 기계 소리가 나지? 거기 누구 있지? 누구 있지? 어디 있어요? 안 absorption 안 안 잠시만요 뭐라고 말한다..잠깐만.. 잠깐만.. 다시 한번만 들어봐 뭐라고 말이야..? 대박이다..잠깐만.. 있어..있어.. 있어.. 홀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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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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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여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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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세트여있어.. 분명히 세트.. 안에.. 세트여있어.. 분명히.. 잠깐만.. 뭐가 자꾸 세지는 않아.. 여러분들.. 봐봐 여러분들.. 위에서도.. 진짜.. 여기 진짜 희한한.. 희한한 동네다.. 여기.. 속삭이는 소리가 완전히.. 들렸고.. 사람인 듯.. 사람 아니지만.. 방금 뭐라 했어요? 나가자.. 나가자.. 문이 잠긴때가 많습니다.. 문이 잠긴때가 많습니다.. 도 안쪽면.. 잠깐.. .. 이.. 문이 잠그자.. 의사진.. 문안 비전.. 문안 비전.. 문안 비전.. 문안 비전.. 을 Patrol.. van.. 년.. 건물하고 맞지 않게.. 엄청 새겁니다 엄청 지저분하죠? 그런데 사람의 그런 것은 느껴지지 않아요 아.. 기계가 있어? 돌아온다주냐? 기계가 있네? 지하다고 그러자 생각보다 지하.. 지하 얘들아 지하 지하 물차 있어 제 속이 바닥이 완전히 시끄러워 완전히 시끄러워 일단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나오고 오늘은